영석씨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이쁘지 좋았어 야야야야야 이거 좀 뭐하는데? 걸어오는 그대의 모습 너무 눈부칠 때문이지 영석씨 야구장 가는거 너무 이쁘게요 나도! 어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도 영석씨잖아 내가 만든 맛없는 샌드위치도 영석씨만 잘 먹어주고 아 잡사봐 잡사봐 배고플 때도 먹어도 되고 뭐 맥주 안주러도 아 뭐 잡사봐 나는 니가 하도 연락이 없어가 나보다 먼저 뒤진 줄 알았다 이 가시나야 우리 음의 목소리 들어보니까 살만한가보다 그래? 40년 넘게 고생시켜놓고 이 반지 하나로 둥이야 네 당신 처녀 때 참 이뻤다 들어간다 나 어 말단다 이랬다 이랬다 나 나 내가 감사합니다.